지금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압수수색한 거죠? 대검을 압수수색한 것은 뭐냐면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기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미리 공소장을 빼돌려가지고 기자단에 유포한 게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고소를 당한 게 있어요. 그거가 공수처에 넘어가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표적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당연히 수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정상적인 절차대로 기소가 되고 수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공소장을 법을 위반해서 빼돌렸습니다. 이게 물고 물고 물리는 건데 뭐냐면 김학의 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켰다고 해가지고 불법 출금이라고. 불법 출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했죠. 그런데 이규원 검사와 관련해서 걔를 왜 기소를 하려고 그래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성윤 검사장을 또 고소를 했어요. 기소를 해요. 그 건을 가지고 공소장을 유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이 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표적수사예요? 이것들을 흘리는 게 그러면 김학의를 내보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학의 살리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김학의 하나 살리자고 자기네 식구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가 너 왜 이렇게 자해를 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자해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다. 너 약 먹었니? 그러면 약을 끊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걸 표적수사라고 합니다. 누가? 머니투데이의 김효정 기자. 정성훈 기자가. 머니투데이는요. 빨리 검찰하고의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머니투데이는 지금 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어디 주시냐. 김만배가. 그리고 사실 또 지금 내가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뉴스원 나오네요. 뉴스원 내가 오늘 얘기하는데 뉴스원의 법조팀장이 지금 법조팀장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태경이라고 있어요. 여태경이 오빠가 누구냐. 여완섭 대구 고검장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여완섭이라고 하면 정치검사. 거기다가 또 윤석열의 든든한 호위무사. 여완섭이에요. 여완섭. 머니투데이 그룹 자체가 검찰하고 정치검사하고 짝짝꿍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전에 법조팀장이 김만배. 김만배. 그다음 법조팀장은 배성준. 거기다가 여태경은 여완섭의 동생. 잘한다 아주.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해가지고 깔 생각은 없었는데. 니들 이러면 내가 정리해가지고 하면 대박이다 진짜. 머니투데이 그룹과 정치검찰의 기묘한 관계에 내가 정리했으면 깐다. 거의 가족회사다 이거. 내가 또 뒷얘기도 한번 해줘. 여완섭이가 여태경이 초계팅 시켜주려고 법조기자들한테 물색하고 다니는 것도 해볼까? 진짜 씨. 그런 얘기까지 꼼꼼하게. 그러니까 그만하자. 지금 공수처 지금 고발사주 의혹을 무혐의 시킨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유혹처에 보도가 있어가지고. 그거 내가 어제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장 기자님이랑 오늘 얘기하려고 내가 이걸 캡쳐를 해놨어.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 딱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에 걸려있는 윤석열 건이 3건 있어요. 3건. 한명숙 총리 모의 위중 교사 사건 감찰방해 요건 하나. 그다음에 판사사찰 교사. 판사사찰 교사. 판사사찰 교사 사건 하나. 그다음에 고발사도 사건의 3건이 있죠. 그런데 이 둘 중에 보면 한명숙 모의 위중 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임은정 검사하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다 가서 말씀을 해봐야 요. 게임 끝. 게임 끝. 이건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판사 사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났어. 그렇죠. 이것도 게임 끝. 복붙이에요. 남은 게 뭐냐. 고발사도 사건이에요. 이거는 설령 봐주고 싶어도 봐주고 싶다 하더라도 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 이완 공수 기소장 쓸 거 3건 다 쓰겠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핑계는 어떻게 해.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내가 무혐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무혐의를. 판사가 했다. 판사가 했다. 공을 떠넘기는 거죠. 그렇지. 이건 검사들이 굉장히 잘하는 짓. 잘하는 짓이지. 그러면 그걸 공수처는 안 할 것 같아? 나라도 가겠네. 내가 왜 앉아서 욕을 먹어. 판사가한테 넘기지. 그렇죠. 폭산돌리게 하지. 그런데 이게 17일 김진욱이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수사를 선거 때까지 안 가져가겠다고 했던 말이 혹시라도 그전에 무혐의를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에 무혐의와 관련돼서 윤석열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리포트를 붙이면서 손중성 영장청구소에 고발장 작성자가 성명불상이라고 돼 있으니 작성자를 찾지 못하면 이거 결국은 무혐의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희한한 논리들을 계속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명불상으로 기소까지 한 표창장 건이 있었다는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성명불상이면 무혐의가 된다는 식의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자가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인 거고 손준성은 손중성이에요. 그렇죠. 그건 손준성이가 하는 거고 손준성은 한 거는 이미 끝난 거고 성명불상자를 특정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 특정 안 된 사람만 기소가 안 되는 거고요. 빙고! 네. 그 사람만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진짜로 성명불상자를 특정하지 못해서였느냐 아니고 지금 선거 도중에 거기에다 성명불상자 대신에 윤석열이라고 써서 보내보내면 공수처가 정치질한다. 공수처가 정치질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게 성명불상자로 적혀 있느냐 상급자인 성명불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상급자인 성명불상자 김웅도 또 손준성도 그 밑에 있는 또 누구예요? 또 거기 끼어 있는 놈들 그런 애들을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는 성멸불상이 아니라 성명불상자 그게 누굴까요? 손준성 같은 경우에 여기서 상급자라고 하면 손준성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상급자가 누구냐 대검 차장이고요. 그 위에 상급자는 검찰총장이에요. 상급자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성명불상자라고 해서 두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성명불상자라고 해서 특정이 안 된 거야? 둘밖에 없는데? 50%인데? 그런데 고발장을 직접 쓴 사람은 또 후배 검사일 거 아닙니까? 그 후배 검사도 성명불상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주범이라고 자꾸 믿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실제 주범은 일을 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살인교사가 있었어요. 교사범이 주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법상식을 왜 법조기자들이 그렇게 모르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화연병 많이 던지고 시위할 때 어느 놈이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성명불상자가 던졌는데 그 무대기에서 던졌어. 그 무대기에서 한 명을 잡아왔어. 그러면 뭐라고 한다? 공모 공동정범으로 했까? 걔 이렇게 화연병 처벌으로 처벌을 했어요. 맞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공동정범 논리도 지금 다 당연히 살아있고. 진짜? 아이고. 얘들이 뭘 몰라. 진짜 옛날에 화연병 좀 던져본 놈들이 나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은 자기네들은 적용 안 시킬 것 같은데요? 지들이 했거든요. 옛날에 적용했잖아. 그래가지고 잡아넣었잖아. 우리. 지금은 80년대가 아니라고. 동료들을 팔아먹은 놈들이 말이야. 아무튼 공수처에서는 밀행성이 담보되어야 될 수사 내용이 언론에 사전 공개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감을 표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수사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검찰이 공수처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사 정보를 기자들한테 흘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공수처를 흔들어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권이들 흔들면 가만히 안 있는다. 지금 공수처를 흔들기 위해서 검찰이 계속 시비를 겁니다. 검찰은 뭘 목표로 하고 있냐면 몇 달만 흔들어라. 그래서 몇 달 동안만 공수처가 못 움직이면 된다. 그 뒤에 우리 형님이 돌아오시면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고 공수처를 흔들어. 드디어 검찰공화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검찰들에게.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서초동 증명에 갔다가 밤에. 비청거리는 몇 명의 남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일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 검사들이었군요. 야 우리 몇 달만 참으면 되잖아. 몇 달만 참으면 되잖아. 총장님이 돌아오실 건데. 몇 달만 참자.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가서 그냥 막. 아우 진짜. 진짜 이단엽 차기를 그냥. 진짜. 진짜.